여러분 수영이 돌체라떼 수영장에 같이 수영을 하려고 이 멋진 스누콜링 마스크를 준비해왔어요. 라떼 predictive trip 숨 쉴 수 있어? 오 신기하다 숨 쉬고 있어 나오는 거 보자 숨 쉬어봐 모르겠다 그럼 이제 들어가볼까? 들어가보자 라떼 지금 우레 애들이 막 서서 돌쳐봐 서서 뭔가 싶다 지금 도대체 지금 돌고래 출연했다 돌고래 출연했다고 돌고래 물이 너무 차가워? 어떡해 돌고래 나타났는데? 대박이다 그래도 돌체가 엄청 용감하게 오는데 가까이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그래 26도면 춥지 그니까 애들도 안 춥나? 신기하다 우와 어때? 오 숨 쉬어져? 오 신기해 얘 진짜 많이 친해지겠나보다 돌체가 막 무릎에 올라오고 막 그런다 오 차가워 물초 세상은 어떤가요 수영?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 수다리 없다 지금 아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물에서 봐봐 애들 어때? 수다리 살고 있어 수다리 살고 있어 수다리 살고 있어 어 그러고 있어 봐 너무 귀엽다 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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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그림이 이쁘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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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흥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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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해 배달이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흐흐흐 흐흐흫 배 직빙이다 머리에 달린다 귀여운 금방 气 일루가 고기를 이루는 가게 눈을 보면 눈을 띄는 단척 눈을 띄는 돼 Bank 눈을 띄는 고기를 바르고 눈을 띄는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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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